안녕하세요. 먹방꽁녀사입니다. 오늘은 바이카라이프 시베리아 차가버섯 제품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차가버섯이 좋은 거 알고 계신가요? 차가버섯은 불로장생의 버섯, 약초의 왕, 러시아의 산삼이라고도 불리우며, 러시아에서는 암치료 재료도 사용하고 있는 버섯이라고 합니다. 시중 판매 중인 제품들 중 제조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판매서들이 많은데요. 차가버섯 분말은 원료와 제조공법 때문에 믿을만한 제조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바이카라이프 시베리아 차가버섯 제품은 세계 5대 차가버섯 생산사, 러시아 바이카로브사의 최상급 제품이에요. 차가버섯 효능의 결정적인 유효성분인 크로모겐 콤플렉스가 풍부하게 함유된 고품격 제품이며, 가격 거품 제거한 완제품, 직수입 제품이에요. 언박싱해서 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안에 보면은 스푼이랑 차가버섯 추출 분말가루 100g이 들어있어요. 이 가루는 지퍼프 형식으로 들어있고요. 위에 보면은 품질 보증 안내랑 차가버섯 분말 섭취 방법도 나와있습니다. 섭취 전에 바이카라이프 시베리아 차가버섯만의 특징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제 한번 섭취를 해볼건데요. 60도씨 이하의 물을 200ml 정도 준비해줍니다. 60도씨 이상에서는 차가버섯의 유효성분들이 파괴되므로 60도씨 이하를 꼭 지켜주셔야 해요. 그리고 동봉된 계량스푼을 1스푼, 1g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고 향도 그렇고 색도 그렇고 제일 건강한 그런 색과 향이 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침 저녁 하루 2회 식전에 마셔주면 좋다고 해요. 이렇게 우리 제품같은 경우에 기호에 따라서 물량을 조절해가지고 드셔도 되고요. 찬물에 타가지고 드셔도 좋고 샐러드같은 거에 뿌려가지고 드시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일단 향도 너무 좋고 섭취 방법이 너무 간편해서 좋아요. 변비 해결 온가족 면역 강화 항암 부모님 건강선물로 탁월한 믿고 섭취할 수 있는 바이카 라이프 시베리아 차가버섯 추천드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